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오늘은요 한국 음식에 그야말로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와 한식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리 3년차 미국에서 온 아스틴입니다. 8년차. 안녕하세요. 한국사리 3년차 이탈리아에서 태호입니다. 8년차, 4년차. 그렇죠 이제 뭐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지난번에 조셉까지 해서 세 분이 김치 어드벤처로 함께 김장을 했었잖아요. 저희는 잠깐 시식을 했는데도 그 맛이 너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오주김치. 서거리김치. 배추김치부터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 김치 계속 잘 드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As the time goes it gets better and better but I'm almost out already. So delicious. 그렇지 김치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고. 벌써 다 드셨나 보다. 근데 오스진아무래도 맨날 한식 드시니까 그런건데요. 태호가 궁금해요 제가 태호 이탈리아 레스토란에서. 김치 먹고 있어요? 지난 1주일에 모두 다 끝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어찌 보면 우리보다 김치를 더 많이 드시고 더 다방면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말이죠. 오스틴이 테오, 조셉, 한식 어벤져스 군단을 이끌고 아주 아주 특별한 맛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 설마 또 김장하러 갔다 오신 건 아닌가요? We're not doing 김장 again, but we're going to look at some very special Korean ingredients special in the winter time, winter time ingredients 겨울철에 Very special이라고 하셨는데 Very special한 겨울철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과연 오스틴, 조셉, 테오가 어떤 제철 식재료를 맛보고 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강원도? 그렇죠. 그거 같은데? 양이예요? 네. 네. 이렇게 여기가 저기죠. 한참까지는 아세요? 거기서 압수에 안전 Chao 아니? 어째? 뭐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좀 더 아세요 이런 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딱 앞에서 미국이 안 좋은데 너무 제가 죽음으로 감각해서, 이 저한테는 시원해서 멈추를ignant 이렇게 죽음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какая든 간격히 가기? 기반에가 들어간다. 근처에 있는 게 있어. 어떻게? 안타까스! 이러는 거 같아요? 와, 누구 לא? 한 번 더기 시작되는 파이팅. 진짜요? 렛엔 chodzi! 하나 더 김치! 하나 더 김치! 김치야성! 설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엔진과 함께 저녁의 시즌을 만났을 때 그는 강원도에서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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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은 우리에게 흥미로워 내가 흥미로워? 흥미로워 흥미로워 아 그치 식재료도 참 많고 이 중에 주인공이 뭘까요? 소락산은 소락산입니다 소락산은 아주 바깥고 소락산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곳이 강원도에서 만났을 때 강원도에서 만났을 때 강원도에서 만났을 때 이제 여파도 I haven't seen these pictures before. 황태석장! 신기하긴 하죠. 와 신기하죠. 맞네. 강원도 겨울에 맡으면 황태를 가장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맞아요. 황태를 만나러 산지로 직접 갔구나. 아 황태를 만나러 산지로 직접 갔구나. 맞아요 살면서 덕장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외국인한테 너무 신기하죠 저도 옛날에 차로 진학하다가 이렇게 센선들이 걸려있는 거 보며 뭐지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명태 죄송합니다. 황태 명태 제 좋아하는 하나는 황태 혹은 부거 아저씨는 노가리 이 새지야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러면 이러면 오지로 오지로 사실 저거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헷갈려요 부거 황태 명태 노가리 동태 생태 고다리도 그렇죠 고다리마저 그렇죠 잡자마자 생태 그치 얼렸으니까 동태 고다리 명태를 반건조 저흑 으이웃 그리고 안녕 명태 시작 청소 강아지 등중 여러 개의 다 rehabiliter 그냥 log 녹을 수 재료 예, you can fry it you can rehydrate it by boiling it. Yeah, so yeah, perfect preserved food Great make you on to That back in the day because look around like during this time. There's nothing. So yeah, it all uses this method of freezing and thawing and freezing 황태, there's a lot that's interesting, but yeah, it's actually This actually was more popular in North Korea Yeah, I'm sure it is because it's much colder up there and this fish is from the north east because of global warming the fishing's kind of driving more and more north, but most of this now comes from Russia and North Korea and the northern parts of I see The water is colder Swip Tay라고 부르죠, 그래서, Swip Tay Swip Tay 강원도 인제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 황태 생산지예요 아, 역시 오스틴이 전국이 한 70%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생산량에 Actually, this area is kind of new to this area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n people brought it down into South Korea and Inje and this area north of 소락산 is the only place that's cold enough to really dry the fish 그렇죠 음 이 정도면 오스틴은 어디 옷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인제 옷이에요, 인제 옷이에요 향이 어때요? 냄새나요? Nothing Not much I was expecting much more, I thought much more fishy, but I was just not that smelly at all It smells a little sweet, almost like green tea or something Oh, 그래요? Like 녹차 뭔가 되게, 굉장히 비린내가 좀 강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냥 저기 드러만 가 있어도 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시원하게 Yeah, so this is, this is really cool guys, should we, I'd love to try and do it ourselves and maybe get out there and hang some if we can Absolutely Do you think we can ask the guy? Let's see if they'll let us hang some, you know, I would love to, it's really important to see how these ingredients are made And then when you taste it, you get a deeper understanding of it, right? For sure, I think, yeah Yeah, let's see if we can find the 사장님, maybe he can help us ou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사장님 많이 받으세요 네, 사장님 아, 작업을 하고 계신다 네 혹시, 광태가 할 수 있어요? 어,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올려? Alright, here we go 잘스럽게 이미 일을 시킬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일단 작은 소스에 오스틴 콘스탄에는 반전이 있어요 황태이. 음. That's what we do. Hey, we're going to eat, but... I thought we were going to eat. What do we want to say? Food tastes more delicious when you work hard. I thought we were going to eat. Not work. What do we want to say? Food tastes more delicious when you're hungry. I want to make sure you guys enjoy the food, you know? This is an appetizer right now. All right. Should we go? Let's go. Yeah, man. These are heavier than I thought.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돌면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어떻게 해. 아, 그래. 저기 간격도 잘 맞춰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Yes. Here we go. Here we go. Amazing. 한 마리 한 마리 다 묶어가지고. 그렇죠. 코를 다 걸어가지고 저렇게. Do you reckon we can get a job here? 사장님, 어디 가세요? 와. You guys got it figured out up there? Yeah. 아... 아... 이게 오스틴은 정작 밑에서 딱히 하는 건 없어 보이네요. 아, 그니까. 오스틴은 정작 밑에서 딱히 하는 건 없어 보이네요. 퀄리티 체크. 아, 퀄리티 체크. 아, 퀄리티 체크. 퀄리티 체크. 뭘 들고 있으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스테카피소 스테카피소 소금이 마리네되고 닦아져요 두 번째로 가려고요 이탈리에는 러프 보탈을 사랑해요 아 이거구나 스테카피소 이탈리에는 많이 닦아져요 이탈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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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닦아져요 일반적인 닦아져요 스테카피소 스테카피소 대구가 스캔디네이비아 스테카피소를 만들고 이탈리에는 닦아져요 비슷하네 엄청 어땠어요 이탈리아는 15세기의 우리 고향 메네티사람이 어떤 메네티사람이 상인이었는데 분유럽에 가서 이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대구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대왕말한 것처럼 졸여서 말리거나 아니면 그냥 말리거나 요리하는데 엄청 좋아하죠 저는 장난하네요 우리는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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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는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는 미국에 이런탈리아의 이탈리아의 아주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에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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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은 것 같기도 그래 맞아요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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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시려우시겠다 아우 그럼요 아 아 김치메이킹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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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한다고요? 양이 꽤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서울, Gypsy, Soul 당연히 계속 오늘은 이탈리아 오늘 이왕은 지금 두 분 호흡을 보니까 적당히 방송용으로 일한 게 아니고 호흡이 맞아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진짜로 하셨네 방향으로 손을 치고 나면 또 뺏기 형을 치고게 해 이제 구리로 해 하나요 우리의 맥주마의 맥주가 쟈니스! 오, 이것은... 제가 생각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여기가 다 싱글되어. 여기가 다 싱글되어. 흑흑흑흑 와... 아, 맨. 보는 거랑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가 봐요. 그럼요. 축축축 잘하셨는데...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그래도 어벤져스니까 도와주고 한 끼 해야죠. 아, 그래도 어벤져스니까 도와주고 한 끼 해야죠. You can smell it, right? It smells so good. Yeah. Like, it really does. And then just dropped it down. You got it? You got it? Yeah. Perfect. Perfect. I feel like you guys are better than me at this for sure. Well, I definitely, when we sit down and eat, I am going to be so appreciative to be out of the cold. But also to have this experience, because I think this is such a cool thing to do. Yeah. So thank you. I know me and Teo like to complain a lot, but this is a really cool thing, man. There's very few friends that I have. If I told them I want to go hang some fish, that they'd be excited. You didn't tell us. That's why you didn't tell us. That's right. So, you won't have us either. You can share these secrets. You don't have to keep it a secret from us. You don't have to keep it a secret from us. We're the Avengers guys. We do this together. We don't do it at all. Well, guys, look at all this hard work we put in. Yeah. We don't have to keep it in. Oh, it's been a lot. It's been a lot. And like you said, we're going to go somewhere now and try the final product. That's right. I think it's going to be super exciting, so. Thank you so much, man. We're just starting to stop the day. Yeah, we're just starting. Definitely a Gangwon Do treat, so. How did you do it? Do you want to do it again? A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t's a good answer. Absolutely, I would do it again. But maybe I would ask the manager to give us a little less work. Maybe just one poll. Just one poll. One poll. One poll. Just one poll. One poll. Let's see. MBC Everyone. MBC Everyone.